남자한테 정말로 필요한 이런 제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짤방으로 윙크 으악! 안 돼! 자! 에로우 안녕하세요 조자야토입니다 사실 20대까지는 몰랐어요 뭐 영양제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일절 안 먹었어요 이제 30... 제가 나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린 지가 없지만 네이버 치면 나오겠나요 몇 살인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빡세고 그 다음에 아침에 공부고 이티로 하는데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게 마카올로지 라는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슘 마늘에 26배고 사연이 부채이람배 철분이 더더기 10배 여러분들 아르기닌이 굴 알죠 여러분들 굴도 좋은 거 1.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침이 좀 더 개운해지고 확실히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효과가 틀렸던 것 같아요 이 몸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돈 안 끼면 안 됩니다 뭔지 알죠? 저는 진짜 마카올로지를 강력 추천드리고 이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타먹어도 되고 가루째로 드셔도 돼요 저는 이제 강력한 걸 좋아하니까 어우 냄새 강력하다 아주 그냥 색깔은 약간 흑설탕 비슷한 색깔 입자가 고와가지고 풀림도 좋고 먹고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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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